나 오늘 약간 유치원 선생님처럼 일부러 입고 왔거든요. 자, 히라 어린이 앉아주시고요. 가만히 앉아주세요. 고양난녀러분 안녕! 둘째와 휘발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치즈를 만들러 왔는데요. 바로 고양 남농 치즈 체험장입니다. 자, 오늘 아홉 살이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 빨리 오세요. 안녕, 잘 놀아요. 오늘 휘발렛는데, 빨리 와. 도구, 도구, 도구. 치즈 냄새가 납니다. 여기 애들이 한 40명 앉아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치즈를 쭉 늘리는 체험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신난다. 어, 치즈다. 이거 애기들이 한다고? 나 애기들 치즈 만들었었어요. 이 면장갑 애기들한테 클 것 같은데? 여기 원래 가득 차예요? 여기.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치즈를 피자에 크로스트로 해서. 저희도 먹는 거죠? 네. 응. 그거 맛나요? 그 사진에서 파는 척척 찢아먹는 치즈. 아, 느낌 좋다. 촉감 놀이 하는 것 같아. 엄마. 껌답해요. 식사람 껌. 오, 오. 늘어나는군요. 이거 먹으려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졸래가 작은데? 언니 그거 아까 대가리 반성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늘리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체험 작업합니다.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레이저 받은 지 좀 된 겨드랑. 우리가 만든 피자. 피자. 엄마, 이제 치즈 깔게요. 오. 근데 피자에 뭐가 그랬어요? 저거.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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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이 피자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미쳤다. 여러분, 고양시 낙농 치즈 체험당에 오면 이런 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피디님 마스크 젖은 것 같은데? 취미. 젖었다. 여기까지 넣어. 나도 배고프죠? 행복해. 우리 피자에 쓰면 돼요? 찍어 보내라는 거 아니야? 보내지 말자. 배불러. 배불러. 아, 누구셔? 어. 너네 미모. 어, 이제. 야외 체험하러 가입을 것 같은데. 야외 체험? 야외 체험이 뭐지? 야채 안 먹었다고 또 이렇게 야채를. 야, 너네 먹고 싶지? 야, 너네 먹고 싶지? 야, 너네 먹고 싶지? 야, 목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니, 너네? 야, 너 눈이 사람 같다. 얘 줘야겠다. 내 친구 닮았던데? 자, 올라와. 와, 토끼 눈 진짜 커. 아, 귀여워. 야, 얘가 제일 귀엽게 생겼어. 얘 방금. 어, 그렇다. 보지도 않고 대답해요? 아, 근데 되게 외국 온 거 같아. 그니까. 외국 여행 온 거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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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 아까 초록색 안 먹더니 이것도 맛있지? 여기 그, 보기에 겨웠었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저도 이거 잔반 처리할게요. 잔반 타임이다, 얘들아. 금방 끝나요. 농구 잘하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조던이거든요. 제가 조던만 신고 또 레이업 이런 것도 좀 하거든요. 어, 던지기로 레기를 한 번. 아니, 그럼 농구 잘하자고 왜 물어보셨어? 농구 잘하자고 왜 물어보셨어? 하여튼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왔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뭐야. 대결. 아, 뭐야, 이게 농구야. 대결해 볼래요? 네. 아, 고객님 잘하는 거 맞어요? 네. 얘기를 해서 주신분이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꺼내오는 거예요. 뭐?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하고 투어도 하고, 한 3라운드 하면 어때요? 진짜, 좋다, 좋다.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언니 농구 잘한다면서. 이건 농구 아니에요. 차 시도 실패. 자, 닭장에 알을 넣어요. 아니, 아니. 내가 닭알은 절대 안 하지. 꺼내오. 어디서 하지? 야, 어떡해. 닭들이 치킨. 야, 어떡해. 안녕. 얘들아. 난 치킨집 딸이야. 안녕. 저기 다리. 오, 알이 두 개 있어. 알 좀 세려봐도 되겠니? 세미? bottom 피duous? hal cut With 느끼. kids are broken from me. 고마워요! 제가 치킨집 딸이라서 애들이 경계시면 안 가지네요. 그런데 경계심을 가져야하는 거 아니에요? 진솔이 아이스크림 다음 car. 선생님,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유 낳고 딸기 낳고 그리고 딸기찜 넣고 해서 좋아 좋아 오 멋있다 이렇게 날 칭찬해주면 자기야 잘한다 이 팔속좀봐 너무 멋있다 맛있다 맛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고양시 치즈 체험관에 와서 치즈도 만들어 보고 피자도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놀면서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했던 체험 종류에 정말 제일 재밌었고요 아까 애기들 먹이 주는 거 먹이 주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즈 체험망이라고만 처음에 듣고 왔는데 낙농 체험까지 다 할 수 있는 데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향지에 숨은 명소가 있거나 혹은 저희 둘이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고향단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